아 여기가 좋아. 역전이야. 돌린다. 바로. 아. 이야. 돌진 돌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 struct. 네. 안녕히 계세요. 이거 x2 이거 너한테 양구한거라서. 이거 address. 응 그래도 잘했거든. 잘했어 잘했어. 친구 잘했어. 안아줘 안아줘. 너 지금 그렇지. 안아줘 안아줘. 너 지금 그렇지. 어이게 그렇지. 피디 선생님. 타타타 한번 틀어주세요. 다른 것이 이런 거지 뭐. 인생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 타타타. 민촌으로 왔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오타라는 관절 짰어. 타타타. 파란 띠어. 너 초록띠잖아. 나 초록띠어 가보여라. 정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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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 아이씨. 내가 너한테 양보한 거라고. 내가 너한테 양보한 거라고. 아이씨. 그랬구나. 그랬구나. 저는요. 사실 제가 넘어질 때. 내가 이. 내가. 내가 일부러 이렇게 굴러왔어요. 아니 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잘했어. 잘했어. 우리 현장 나에게도 박수 한번. 예. 예. 유상호. 유상호입니다. 유상호. 이번 대결이 빅 경기입니다. 빅 경기. 빅 빅 빅 경기. 남녀 최고의 선수가 나옵니다. 리원이다. 정훈이. 예. 남자라고 안 봐준다. 여사. 나이 어디다. 여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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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리원이. 여자의 힘을 보여줄게. 여자의 힘을 보여줄게. 자 갑겠습니다.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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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치면 돼! 와 정우 진짜 힘든데. 정우 잘했어. 식을 처음에 다 뽑았어. 인사하고 인사하고 해줄 거야. 10살채 사나이들의 승부죠. 지훈이 대 한빈이. 지훈아 이겨야 돼. 지훈아 이겨야 돼. 지훈아 그거 뭐야? 동생들의 왕성이야. 동생들의 왕성이야. 변신이 괜찮아. 동생들의 왕성이야. 동생들의 왕성이야. 동생들의 왕성이야. 왜 한빈이한테 그래? 한빈이가 안 그랬어. 야 미칠어. 미칠어. 어우 속상했어. 야 이거 아투라장이 됐어. 나 너무 웃겨. 눈놈 표정. 눈놈 표정. 지효야. 닭개로 하줌 말고 아내로 해. 닭개로 하줌 말고 아내로 해. 아내로 해. 사실 장남은 장남이네요. 동생들 위해서 지훈이가 잘 해줘야 돼. 알았죠? 자 갑니다. 형제 불타는 지효군.